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저녁 무렵에 실시간 방송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박원순 술시장 실종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어떤 새로운 그리고 또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특별한 그런 의도적인 생각 없이 본능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소식을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누군가 죄에게 그 반응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첫 번째는 바로 전날까지 다음 단계인 대권 행보를 위해서 힘차게 전진하던 분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었습니다. 다른 또 한 가지는 어떻게 그런 위험한 일에 관련되어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되었을까 이미 그런 전례들로 인해서 낙마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는데 그런 일에 어떻게 또 연류가 되었을까 이런 안타까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구나.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사람은 관뚜껑을 덮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특이 사항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7월 8일 수요일까지 평소와 다른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은 8일만 하더라도 서울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서울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이른바 그린 뉴딜 비전을 발표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글로벌 주요 도시 시장들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에 도시의 미래와 방향을 논의하는 CAC 글로벌 서밋 2020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해서 외신들의 주목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대권 행보를 향해 의욕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익히 아는 점입니다. 중앙일보의 허정은 기자의 취재에 응한 서울시 공간 주변에 있는 가해동 서울시장 근처에 사는 한 주민은 최근의 분위기를 이렇게 압축해서 전합니다. 최근까지 박원순 시장의 집으로 저녁마다 매일 손님이 왔습니다. 10명 넘게 와서 자정 넘어 헤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집 주변에 항상 떨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갑자기 잠적할 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의외의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상황이 돌발한 시점은 8일입니다. 8일 그리고 특별히 그것을 더 좁히게 되면 8일 저녁이나 밤부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8일 밤 박원순 전 시장과 함께 일했던 전직 여비수는 8일 날 고소장을 접수하고 8일 밤부터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 소식을 언제 접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 소식을 접한 박원순 시장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줄 두고 상당히 곤혹스런 그런 지경에 처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일 밤부터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8일 어느 시점에 변호인을 대동해 가지고 고소장을 집어넣은 거죠. 8일 달에 이제 알게 된 것 8일 날 알게 된 거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7월 8일 날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둘째는 전직 비서 A씨는 변호사 B와 함께 8일 밤 경찰을 찾아서 9일 새벽까지 관련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언론 취재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2017년부터 성추행이 이어졌다고 이렇게 주장했고 신체 접촉 의외의 휴대폰 메시지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개인적 사진을 수차례 전송했고 이런 사실을 경찰에 정거물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A씨는 자신 이외에도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 이렇게 밝혔고 박원순 시장이 두려워서 아무도 신고하지 못했지만 본인이 용기를 내게 됐다고 이렇게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점 가운데 하나는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진 점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당일날 수사가 이루어진 점은 아무리 봐도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기도 하고 또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일이기도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다른 사건들도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칠 지체가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날 고소장을 넣고 바로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수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8일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8일 밤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인 9일 새벽까지 전직 비서 A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수사에 임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박원순 시장 관련 고소장 접수는 곧바로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되었고 그렇다면 거의 실시간으로 청와대에 직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라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권력을 지고 있는 측에서 박원순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 측에 고소장 접수 사실과 어울려서 그 밖의 여타 수사 사항들을 통지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그동안 유력한 대권 후보들 가운데 한 명이고 그가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이 전격적으로 밝혀진 상태에서 그의 낙마를 기다리던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호재처럼 보일 것입니다. 단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직 비서 A씨를 소환해서 밤새 수사를 벌였다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든 것을 경찰이 파악했을 것이고 그 경찰이 파악한 정보는 고스란히 모초에 다 전달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곧바로 그의 낙마를 학수고대해왔던 권력을 진 사람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치명적인 그런 약점을 손에 쥐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9일날 새벽 전직 비서 A가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이후에 박원순 전 시장의 선택은 크게 변했을 것으로 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평소와 다른 행보를 본격적으로 보인 것은 7월 9일입니다. 첫째는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서울시청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오전 10시 40분께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부득이한 개인적인 사주로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기자단에게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박원순 시장은 이날 공식 일정으로 잡혀 있었던 오후 4시 40분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행 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날 모임도 취소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박원순 전 시장이 공간을 떠난 시점은 오전 10시 44분입니다.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관사를 나와서 10시 53분 명륜동 와룡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다섯째는 텔레그램의 마지막 접속시간이 오후 1시 44분입니다. 예수전은 오후 5시 17분 딸이 112에 실종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오후 5시 30분 경찰이 공식적으로 수색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10일 오전 12시 1분 삼천각 인강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아무래도 전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서둘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다른 선택을 내리게 된 것은 어떤 거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에도 저는 비중을 두게 됩니다. 약점을 손에 쥐게 되면 무자비하게 상대방을 제거하는 것이 일종의 정치 세계의 어떤 생리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한 번 더 떠올리게 됩니다. 그로서는 다른 출구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Fellowshi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